안녕하세요. 법고대통위치관입니다. 오늘 약사경화 한 줄을 읽어드리고 또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원이 있어서 진실한 마음으로 염송한다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며 병없이 수명을 늘리고 목숨을 마친 뒤에는 동방의 약사일의 강렬의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 물러나지 않는 경계를 얻고 마침내 보리를 성취하게 됐느니라. 그러므로 문수사리여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저 약사일의 강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공양하려면 언제나 이 신주를 간직하고 잊지 말아야 하느니라. 여러분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소망하는 바가 있어야 없어요. 소원하는 바가 있죠. 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참으로 무상심이 의미한 게 어떤 사람은 뭐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성취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네, 네, 딱 결제하십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확신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결제하세요. 허공에는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인데 그냥 제가 공부한 대로만 말씀드리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거나 진사 대천명처럼 하늘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성에서는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God, 하늘. 하늘과 연결돼요. 신은 스스로 돔, 잘 돕는다. 그들로 신을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육신을, 육신을 몬고 하니? 육신을 놔두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몸에서 뭔가 신령스러운 존재, 영체라고 불교해서 말하고 지난번에 공부한 대로 시기예요. 영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죽음 저편의 세계를 가게 되면 무엇이 움직여가는가? 그냥 우리가 생시에 살던 의식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도 저급스러운 영혼들이 있고 고급스러운 영혼들이 있잖아요. 고급스러운 영혼들이 있잖아요. 고차원적인 정말로 정말 재산이나 이런 걸 초계처럼 버리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영혼이 상당히 진보된, 진화된 존재들이죠. 그러면 진화된 존재들, 우리 세계뿐만 아니라 과거의 세계도 그런 영혼들이 없었겠습니까? 네, 허공에는 고차원적인 영혼들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죠. 옹호성중 만허공이라고 했거든요. 옹호성중. 우리가 이 세상을 산대도 수호신, 우리를 옹호하는 뭔가 우리의 선대, 조상님의 음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허공에는 지난번에도 수도 없이 말씀했죠. 여기도 우리가 살면요. 우리를 옹호하는 그런 경찰, 검찰, 감사원 어쨌든 대통령 우리가 뽑잖아요. 대통령도 뭐라? 그릇되게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헌신하는 그런 존재라고 믿잖아요. 우리도 옹호를 많이 받습니다. 대체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실력을 출중하게 닦은 사람들, 고시 조선시대에도 과거가 돼. 과거. 과거 급제하거나. 여기도 뭔가 아니 국립민복을 위해서 그런 인재들을 뽑아요. 그러면 저승에도 어떻게 해요? 저승. 여기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거기에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세계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세계니까 여긴 시간과 공간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이 떨어져 버린 세계는 어떻게 걸려요? 우리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많고 많은 영혼들이 있다. 그럼 많고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한다? 많고 많은 영혼들을 또 다스려야 되죠. 왜냐? 영혼들의 세계도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저 분명히 말씀해 볼게요. 여기만 이렇게 법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만 법당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들의 세계도 그 영혼들을 제도하려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인간 천상 성문년과 보세불에 영적으로 진보된 존재들이 허공이 꽉 차 있거든요. 새들도 많죠. 새들도? 새들도 뭔가 하니? 높이 나는 새가 있잖아. 독수리랑 매 같은 거. 집 앞으로 할 정도는 참새들도 있잖아요 나는 부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영혼들도 우리 인간의 세계에 너무나 밀착되어 있고 미련과 망정 이른바 애착을 떨쳐버린 존재들은 어떻게죠? 뜨질 못해요 수행이 안 됐으니까 뜨질 못하죠 새들은 뼉도 하고 비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날아가잖아요 날아갈 수 있는 존재들은 벌써 살아있을 때 다르잖아요 또 언젠가 얘기를 들으니까 두 발을 딛고 있죠 우리는요 그 두 발을 딛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발만 깎지마 한 발만 닦고 한 발을 들고 시간을 오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수명장수한답니다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아 일리가 있겠구나 한 발을 땅에 딛고 한 발을 딱 들고 그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사람 균형을 잘 잡죠 비교적 한 발을 듣고 사니까 몸의 균형을 잘 잡으니 그만큼 수명장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몸과 마음을 다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이 부처님 말씀 자꾸만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과 마음이 법당이 됩니다 법당이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이 수행을 한번 해보시라 그럼 점점 확신이 들어가고 아 그냥 탄성만이 나와요 찬탄 기도를 하게 되면 발언을 하고 지금 해들어가면 찬탄이 나오고 저절로 참회가 되고 해나온 살아온 날들이 저절로 참회가 돼요 그리고 저절로 아 이게 내가 살아온 날들이 잘못됐구나 싶으면 내 모든 공덕을 다 정말로 회양하고 싶은 마음 가득하고 그러니까 발언하고 정말 발언하고 소원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하고 찬탄하게 됩니다 찬탄 아 그냥 아 소리 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모든 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질량은 에너지의 응집이라고 했잖아요 에너지는 파동이고 진동이다 몸은 진동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위대한 약살의 질환을 끊임없이 정한다면 몸과 마음의 갖가지 독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하다고 해독될 것이다 요즘에도 뭐냐면 절에 가면 절에 물 받아다가 마시잖아요 그래도 그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열심히 염불하고 하니까 네 정말로 말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약살의 부처님을 만나고 끝없이 기도하고 정진하는 가운데 네 거기 나오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약살의 질환이 항상 우리 몸과 마음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과 마음은 법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당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내가 자꾸만 기도하면 내 몸과 마음에서 부처님의 광명이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옛날에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아는데요 할아버지님이 그 논판에다가 이렇게 추수철이 되면 뭐라고 할까요? 깐대라 깐대라 불이야 깐대라 이렇게 불을 이렇게 호야불 같은 걸 이렇게 해놔요 밑에 석이 있죠? 그러면 활활 밤새로 타면 그 초롱에 아침에 가면 나방인이 뭐가 까끗히 들어있어요 해충들 멸군이 환한 불을 타고 날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마음의 때나 정말 뭔가 알 수 없는 강한 그런 기운을 내뿜으니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힘이 강한 인력이 돼서 사람들이 어둠의 마음을 그렇잖아요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 뭐라? 환한 불빛을 날파리니 나방이니 불빛상에 날라듭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장사라든 뭐라든 간에 번창하는 비결은 내 몸과 마음에서 빛을 뿜어야 돼 그 빛은 자비광명 법성광명입니다 내 몸과 마음이 법당이 되면 사람 빨아들이고 끌어들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봐야 돼 해봐야 돼 해보지 않고선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게 없죠 내 몸과 마음이 법당이 되는 겁니다 어둠이 걷어지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 에이 저게 진짤까? 이런 사람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 자꾸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둠이 걷어지면서 환한 광명을 우리 보당에 나오는 보살이 가운데 정말 열심히 뭔가 기도하는 보살이 계세요 하루는 스님 면담을 정했는데 스님 저승에도 태양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왜? 아 그 보살 정말 스님 꿈속에서도 제가 꿈을 해보니까 저승에도 태양이 있대요 보살 아 정말 보살 훌륭한 보살이다 왜냐하면 태양은 이 지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계 태양인데 영계 태양은 우리들이 하는 여기 태양하고 질이 다른 태양 찬연한 광명 그 자체니까 우주에 있는 무량한 영혼들이 그 태양광명 우리가 비로자나 진법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광명의 세일 광명의 그럼 뭐라? 여기는 태양광 빛이죠 빛? 태양광 이른바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빛이라고 하면 영유 거기는 이른바 말하면 저기서 전류가 저기서 전자가 깨지면서 나오는 거죠 거기는 영적인 어떤 파동이 흘러나오고 우주에 있는 무량한 영혼들이 그 광명을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비로자나 진법신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보살 증말로 열심히 기도하더니 좋은 체험했다 그건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나라의 광명 같은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갖가지 병고행란이 넘치려는 현대 그 원인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 흩어져서이다 물질에 팔리고 참나를 잊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갖가지 질병을 피하려야 피할 길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을 향한 사람은 점점 못해요 부처님 닮아가죠 빛이 돼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해 갑니다 문제는 뭐냐 종교를 하는 사람 종교인들이 그렇죠 부처님은 정말 깨달음의 화신들이죠 깨달음의 화신들 여러분이 제가 말씀해주죠 사람을 믿지 말고 경전 부처님 믿고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믿어야 돼요 자기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버리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기심이 깨지고 부서지는데 보면 기도가 된 사람과 안 된 사람 저는 이렇게 조금 조금 아니깐요 이기심이 강한 인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그게 재앙이에요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약살에 진한 부처님 정말 기도하고 법문 속에 살고 그럼 스님 언제 그냥 언제 그런 먹고 사는 건지 제가 말씀했잖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니까 저 같은 중생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강남에 와가지고 포교하려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가 항상 예전에 썩은 창작 끌고 들어와서 죽기 싫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체험한 걸 얘기하고 공부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공감을 얻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법당도 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뭐라 자기 자신이나 얼마나 노력하는가 정진하는가 기도하는 거 그것만 걱정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은 부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부처님께서 자기가 정진하고 왕가에서 떠나서 깨달음의 문을 열 때까지는 그건 뭐 자기가 성보랄 걸 얼마나 확신하셨겠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죠 부처님 같은 전생에 원화의 공동을 많이 닥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경전이라거나 부처님 말씀이 증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내가 부실하고 내가 마음이 부족하고 하면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게 안타까운 거죠 나의 병이 남의 병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 없이 분명한 사실이 아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남편도 병나죠 아들, 딸들 병납니다 그렇죠? 당장 남편은 남편대로 스트레스가 많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모두 또 그 다음에 아이들 성적이 떨어진다거나 아내가 여러 가지 그러면 남편도 스트레스가 많죠 아내는 아내대로 집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시달리고 시어머니, 시댁, 여러 가지 스트레스 많죠 그럼 서로 스트레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과 자비심을 가지고 안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결국 파탄이고 그럼요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게도 소외되고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지 않으면 삶이 대단히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르니까 항상 항상 문제가 다발적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고통의 바다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 그러심사수인 얘기가 두 가지죠 고통의 바다를 헤쳐간 너희들에게 내가 길을 알려주셨다 길 안내자고 너희들이 많고 많은 병이 있는데 그 병을 치료하는 그게 세속의 의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난 중생들의 병을 재돌아보았다 길 안내자와 그 다음에 의사 마음의 병을 고친 의사 그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원칙을 하셔야 돼요 원칙을 세우고 사셔야 돼요 무슨 원칙이냐 우리 땅에 먹고 마시고 즐겨 사랑하고 뽀뽀하고 돈 벌려고 온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죽을 때 놔두고 가야 되잖아요 영혼을 가는 거 영혼을 가는 가치로운 걸 해야 되거든요 가치로운 삶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가정의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들 모두를 포용하는 그런 길은 법의 길이거든요 법은 진리고 사랑이고 진실이니까 고통을 고통이라고 아는 인간들은 내일의 문이 막힌다고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네 오늘 말씀은 몸과 마음을 돼서 자꾸만 기도하게 되면 내 몸과 마음은 법당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임하는 것은 항상 법당이 돼서 언제 어느 곳에 임하더라도 사람들이 불빛을 향해서 날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하셨어요 평생을 살해 위협에 시다지셨는데 측근에 의해서 그러니까 오늘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법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을 살 때 부처님과 항상 함께 살면 이 땅을 떠나는 들 무슨 후회가 있겠어요 오히려 자기의 인생을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을 등릴 때 오히려 뭐라? 오히려 의미로움을 스스로 알게 될 텐데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꾸만 기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등급에 맞는 영혼들과 만나면서 사는 것 그것도 또 재미가 있어요 그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자꾸만 가르쳐줘요 자기 친구니까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저 하늘에 도움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 하늘은 스스로 돔자를 돕는다는 그런 말도 전혀 우리가 백안시한 말이 아니고 뭐 진인사 대철명 항상 입버릇처럼 한 얘기죠 지성이면 감천 다 하늘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택도 없다고요 오늘 말씀드린 얘기는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약사일에 의견을 자꾸만 독경하고 사경하고 약사일에 부처님 전에 그 끊임없이 기도하고 진언을 끊임없이 독성하고 하면 내 몸과 마음 법당이 된다고 그러고 만일에 내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면 내 마음의 병이 주변 사람들 가족들에게 병을 일으키고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고통은 부처님을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응보다 이런 걸 분명히 알아두세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고맙습니다